투비스 운동 가만, 투비스 운동은 지점에서만 해야 돼? 내가 있는 곳이 곧 지점이다! 오래 앉아있었더니 허리가 찌뿌둥하네 고객님 찌뿌둥하시죠? 사무실에서도 하실 수 있는 주비스 운동 알려드릴게요 혈뚝 및 근육을 늘려주며 혈뚝 라인을 매끈하게 정돈해주는 주비스 운동입니다 헛둘헛둘 성공했다! 후기 고객님 나른하시죠?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주비스 운동 알려드릴게요 부종도 고민, 옆 그릇살도 고민, 헐뚝도 고민이시라구요 한 번에 세 가지를 모두 잡는 주비스 운동입니다 미션 성공! 다이어트에 필요한 활동량,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지비스 운동과 함께 하세요.